배달 3건 하고 왔습니다 예 어저께는 비오는데 24건 했고 배달 3건 하고 소주 안주는 4일 지나 불 막창 불고창 빨리 먹어야 된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배달 3건 하고 온 날 예 소주 빨리 먹고 지퍼 1500원 지퍼 구워야 맛있네 2건 했습니다 예 막걸리 즉석 떡볶이인데 끓이질 않았네 약기만두라도 먹어야겠다 응 두석 떡볶이 16개 쿠팡 하나 총 17개 예 소주 3개 하면 9,000원 안주는 데리껍데기 엄마가 해주는 데리껍데기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배달 1건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막걸리 마실게요 해물파전에 예 오늘 실라고 했는데 해물파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배달 마치고 나서 족발에 소주 한잔 예 소주 먼저 먹고 족발 쫀득쫀득하게 맛있네요 족발 쫀득쫀득하게 맛있네요 족발하고 왔습니다 예 소주 이거는 640ml 더야 아 우상조 같이 가 우상조 우상조 족발하고 왔습니다 2건이라도 한게 어디입니까 예 발포조 코끼리 아니고 돌고래 그리고 족발탕 족 돼지족이에요 돼지족 2,000원 5월 24일 오늘 배달 안했습니다 백민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술 들어놨고요 제가 한잔 소맥으로 말아놨습니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배달 1건 했습니다 소주 안주는 안동찜탕인데 요거는 실시간 방송에서 먹도록 하고 그 대신 상추나 먹읍시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배달 2건 하고 왔습니다 와 모처럼 일주일만으로 발포조 상표 보여 상표 보이게 안주 이거 보통 보여 모처럼 일단 깔라만시 요거 한장 마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 말라만시 한장 했습니다 실치한 김에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달 3건밖에 안했습니다 발맹 기준으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예 배달 3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배달 1건 했습니다 네 소주 원샷 하겠습니다 빨리 부실, 부실이 참돔 참돔